사랑하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놀자의 아빠예요 사랑이에요 그리고 승희입니다 지금 말입니다 우려하단 바가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 그쵸 사랑아 뭐죠? 승희가 우리 밀크스키들하고 잘 놀다가 핥혔습니다 아하 지금 말이에요 우리 승희 좀 보세요 지금 피가 많이 나갖고 지금 밴드를 좀 붙였거든요 보니까 새끼들이 발톱이 엄청 많이 날카로워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아이들 태어나서 처음으로 발톱을 한번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이, 다리, 은희, 써니, 그 다음에 레오 요즘에 보세요 애들이 이렇게 핥히면 너무 아파 그래서 오늘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발톱을 좀 깎아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새끼발톱은 잘 잘라야 되는데 그럼 아빠가 한번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별이부터 한번 깎아볼게요 자 첫째 별이 지금 아이들이 다 도망갔어요 발톱 깎는 줄 알고 순식간에 살았어요 순식간에 그래서 첫째 별이부터 한번 깎아보도록 할텐데 볼까요 한번 엄청 날카로워요 완전 날카로워요 엄청 날카롭죠 네 이래서 사랑하는 동생이 다쳤어요 여러분 저도 안고 있다가 지금 보세요 보이시죠 네 또 바로 스크래치가 났어요 바로 핥혔어 애들이 봐요 봐요 아빠도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 깎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발톱을 자 지금부터 아빠가 깎아줄게요 그래도 얌전하네 딱 잘라야돼 자르니까 괜찮죠 잘라야돼 어쩔 수 없어요 순식간에 잘라야돼 자 잘랐고 다 잘랐죠 보이죠 보이죠 이렇게 다 잘랐어요 네 잘 잘라줬어요 오른발 오른발 잘라줘야돼요 가만있어 가만있어 너희들 이거 안 자르면 안돼 지금 어? 승리 다쳤어 아빠도 다치고 아휴 그래 너 처음 자르는 거야 얘들아 처음 자르는 거 여기만 자 어 이래서 어 자 우리 첫째 별이 손톱 다 잘랐어요 하하 아이고 처음 자르는데 힘들었지 괜찮아 별거 아니지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하하하하 자 그러면 이제 다리야 수고했어 나의 고음을 와 아빠 그새 그새 다 핥혔어 그새 어 둘째입니다 둘째 너도 어 깎자 너 승리를 아프게 한 범인이 너야 하하 이 녀석입니다 우리 다리에요 다리가 예 핥혀서 피가 많이 났어요 승리가 보여줄까요 얘도 날카롭죠 날카롭죠 와 승리야 날카롭지 여기에 네가 핥힌 거야 엄청 날카로워 알아요 알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봐 아우 아우 진짜 날카로워 그치 자 이거 이거 깎아줘야 됩니다 예 깎자 다리야 자 이렇게 하나씩 자 잘라야 돼요 자 둘째 아휴 처음 자르는 건데 기다려 오른손 오른손 야 오른손도 날카로워 오우 누르면 확 나와 이렇게 누르면 어 날카롭지 승리야 응 잘라줘야 돼 니가 도둑이야 응 잘라줘야 돼 니가 도둑이라서 자르는 거야 이거 엄지발톱 봐 어우 이거 엄지발톱 날카롭죠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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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라야 돼 됐어 둘째 다리도 잘랐습니다 저도 잘랐어요 자 너도 이제 가 가 자 이번에는 셋째 잡아와 이제 또를 잡아와 셋째 셋째 어디갔니 애들이 이제 막 숨어 오 여러분 이거는요 발톱깎이가 아니라 고양이 손바꼭질이 아 빨리 찾으러 갈게요 셋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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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순해요 순둥이 셋째 말썽을 안 부려요 이 녀석은요 어 참 셋째 셋째도 역시 어 발톱이 지금 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 봐봐 야 얘네들 봐봐 가만있잖아 어 빨리 살아줘야지 하나 애들은 빨리 빨리 자 우와 잘랐어 자 이제 오른손 야 오른손 오우 바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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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우와 빨리빨리 잘라줘야 돼 자 빨리 얌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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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 자 마지막 새끼 새끼발도 넷 오케이 자 우리 셋째도 이제 레오 넷째 레오 어디갔니 레오 레오 찾아와야 돼 레오 레오 찾아와 레오 찾아와 레오 레오 레오야 여기 자세다 레오 아 뭐야 여기 레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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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넷째 레오 야 너도 잘라야 돼 알았지 잊어서 또 발톱이 안 줄세 응 자 볼까 보세요 레오도 발톱이 보세요 와 여기 봐 발톱이 쭉쭉 나오죠 쭉쭉 우와 이거 잘라줘야 돼요 지금 다 핥히고 있어 애들이 그래서 빨리빨리 딱 어우 가만히 있네 그렇지 가만히 있을 때 빨리 빨리 여기 딱 처음 자르는거야 처음 자르는거야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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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irering 오우 자 다음 오른쪽 육 잘라줄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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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라. 자, 첫 번째. 오케이. 하하. 여러분, 레온도 잘랐어요, 레온도 잘랐어요. 하하. 괜찮지? 자, 이제 마지막. 은희. 사랑아, 은희 어딨니? 은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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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희 찾으러 가야 돼. 빨리 안 가둬. 은희 어딨니? 은희. 은희 찾으러 가야 돼. 은희. 아빠. 은희 찾았어. 야. 요즘에 우리 아이들 사방팔방 다 다녀갖고. 야, 은희야. 너도 봐봐. 아유, 은희야. 얘도요. 아유, 혹시 발톱이 크. 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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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봐. 그쵸? 엄청 날카로워, 지금 애들이. 야, 은희야, 너도 자르자. 어쩔 수 없어, 은희야. 이거 잘라야 돼. 순식간에 끝날 거야. 하나. 그렇지. 둘. 그렇지. 자. 하나. 자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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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셋. 새끼 발톱. 아, 이따. 이거 아이들 안전하게 잘라줘. 안전하게 잘라줘야죠. 이거, 이거 오른쪽만 자르면 돼. 자, 잘라보자. 응, 됐다. 가자, 하나. 둘. 셋. 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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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이야. 다섯. 잘랐다. 우리 막내. 우리도 다 잘랐어요. 여러분. 자, 아유, 어떡해. 손톱 이쁜가요? 안 보이죠? 털에 쌓여있어서 고생했어요. 이야, 이렇게 해서 다섯 마리 모두 앞발톱은 다 잘라줬습니다. 사실 애들이 이게 많이 자랐는지 몰랐는데 이제 막 핥기 시작하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저도 그렇고 사랑의 승이도 많이 지금 핥혀져서 안 자를 수가 없었어요. 근데 뭐 처음 자르는 건데 애들이 잘 자르네요. 그쵸? 네? 잘 잘랐어. 우리 밀크 새끼 5남매가 손톱을 다 잘랐어요. 그쵸? 맞아요. 아유, 이 속들이 난리도 아니야. 어, 지금도 나가려고 난리랬으면 돼. 그래, 그래, 이봐, 이봐 봐. 어이구야. 진짜 없잖아, 나. 야, 가고 싶은데, 가. 안녕. 와, 빨라, 빨라. 주기적으로 아이들 발독 관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알았죠? 맞아요. 자, 우리 아이들의 커가는 모습 계속해서 지켜봐주세요. 알았죠?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, 여러분. 안녕.